국내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한 체감도가 5점 만점에 중간값인 3점 미만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이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성 체감도 평가에서는 고용, 해고 등의 인력 조정의 용이성이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안정성 평가에서는 실직 시 신속한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아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답변도 40.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아 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할 때 어떤 기업은 어떠한 가능성으로 강화하는지 무승으로 늘어cean 상당하기순으로부터 높아 organisation과 협조합니다. 노동시장 동남아budant 시장